QVIOUS 불리네 네 네 탐 안녕하세요 스트릿키즈의 한이예요 네 둘이예요 혼자서요 아 세다 세다 아 뭐? 이거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스탠브아 안녕하세요 스트릿키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작 니이냐 우리 시작이죠 네 우리 5스타 앨범에 주인공들 아 주인공들이죠 네 주인공들인데요 주인공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티징을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스테이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이엠 브라운드 아이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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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가 캐리했다고 볼 수 있죠 아이엠인데 인이가 다 한 트레일러였습니다 아이엠인데 찬이 형도 뭐 아이엠 나는 멜롱 나는 멜롱 나는 멜롱 나는 멜롱 나는 멜롱 그리고 우리 운복씨가 또 인트로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선을 또 사로잡아주셨어요 아 그쵸 그쵸 아이엠 또 되게 새로운 모습이에요 제가 막 그 자동차 돌아가는 거 비웃이잖아 자동차? 아 그거 다 CG예요 아 그 CG야? 아니 그때 탈롱했어 아 맞아 맞아 뭐 CG야 하하하 위험하잖아 너무 위험하잖아 아 근데 되게 아 그것도 되게 이쁘는데 약간 그 뭐지 팝콘 바이 나 그거 먹으면서 했어 진짜 먹었어? 아 너 진짜 먹었어 내가 그 포크레인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포크레인 포크레인 거기에 내가 이겼네 내가 50통 막 뚫어줬어 아 내가 다 이겼네 아이엔그 라운드만 봐봐 아이엔인데 난 아이엔인데 아이엔 그라운드야 아이엔 그렇지 아이엔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아이엔 아이엔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아이엔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아이엔 둘 와 탈락해야 해 아이엔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아이엔 넷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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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3 되는 되는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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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릭스는 그의 스크립스 자는 왜 이 사니 사니 이 로 하나 그래서 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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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나 못한다 그래! 황현진! 난 너밖에 몰라! 여러분 이게 실제로 들으시면 귀에 더 유리 와요 좋네요 빙 소리가 더 현진이의 것도 생각난 게 있어요 최근에 또 현진이 해피니 더블 단톡방이요 더블 단톡방에다가 왜 올리셨어요 사실에? 제가 저장하기 쉽게 진짜 비밀번호 더블 단톡방이요 왜 그러셨죠? 그냥 단톡방인 줄 알았어요 1대1인 줄 알았어요 1대1인 줄 알았어요 덕분에 저희 톡방이 좀 화사해졌어요 네 맞아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저는 몰래요 설마 아직까지 확인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알림이상 안해 그럼 지워? 아니 이거 알림이 없어 알림이 없어 알림이 없어요 제발 아니 단톡이랑 톡방이랑 왜 똑같이 생겼어 더러운 게 다 보인다 이거 칭찬하나 써 더러운 게 보이는 거야 우와 든든이다 진짜 진짜 우와 창빈이 오늘 보냈었구나 하이 아 방금 보냈다 방금 보냈다 나 하이라고 보냈다 방금 보냈다 아니 이름 왜 안 바꾸지 아직 다들? 우리는 왜 안 바꾸지 어떤 이름? 다들 지금 헌 리노 바꿀 수 있어? applying 남산 내일 내 이름 추천해 어? 너 젊ари Prince 너 젊어서 freak amat일 수 없어 갑는데 쓸 수 없다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 되네 아 한글로 쳐야지 비니 1으로 다 바쁘셨어요? 지금 젊어진 것 같은데? 안되네 안되네 상빈아 옆에 있는 분이 누구야? 린너상입니다 린너 옆에 있는 분이 저요? 한지성 뭐 마시고 있어요? 커피향 현진 오빠 조각상처럼 예뻐요 얼마 만에 와야겠냐 앤디인데 진짜 혼자 있을 때 몇 번 하긴 했어 한이 오빠 진짜로 어떻게 했어? 야 나는 진짜 이거 보고 이러면서 우리 또 스틱크커도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 오늘 수요일인가? 수요일 에이 드디어 창빈이 형의 복근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에이 메인입니다 메일은 근데 아마 스테이가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엉엄하게 궁금했던 맞아요 겉들이 나오죠 겉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아 놓치면 재수할 것 같습니다 생방급으로 딱 기다리셨다가 보셔야 돼요 음 오 난 너무 기대되긴 몇 시간 나오는지 알려드려야지 여덟 시간 여덟 시? 여덟 시야? 그 스키즈 코드에 그거 약간 우리 스포 했었잖아 특? 스키즈 특기는 특? 아 그런다? 우리 그 저녁식사 그 메뉴 고르는 거 진짜 없기더라 맞아 저녁 저녁 아 죄송하더라 형이 형이 김치가 김치 고르면 승리가 지금 그거 뭐야 아 아무것도 안 올라와 아니야 재밌어 호니잼 말고 어? 혼잼? 아니 혼잼 말고 헌잼? 어 나로는 두 분 지식 하나 있습니다 뭐요? 아 롯데 자이언츠가 십원영원의 구현승을 지금 하하하하 승민이의 기운을 받아서 꼭 또 한 번 연습을 알겠어요 제가 걱정되는 게 사실 직관을 감으면 아 그래 아니 그런 말 하죠 아 그런 말 하죠 아니 직관에 가면 커피 눈.. 커피는 눈에 안 보고 하세요 아니 아니 그럼 얘기하지 커피 눈에 들어갔어 제가 신고한 날까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길 겁니다 승민 씨 승민 씨의 기운을 받으면 질 수가 없어요 그럼요 야구장 갈 때마다 승리했거든 근데 나도 야구장 가서 적은 기억이 많이 없어 승민 씨 열정을 가져가세요 우리가 기운을 줄게 형의 기운을 열정을 가져가세요 일단 내가 공을 잘 돋네 그래 야 야 잘해 완전히 야구 싫어 나중에 폼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저 방으로 와서 볼링이면 야구이게 맞아 맞아 야구식으로 야구식으로 아 볼링치고 싶네요 형 인생이 볼링이구만 메이정이 스테이니까 볼링이야 로맨틱 가이드 형이 진짜 멋있다 형이 진짜 멋있다 형이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방금 누워가 있었잖아 근데 맨날 운동밖에 안 하잖아 이 정도 내 인생이 일부야 왜 하지만 스테이는 전부라고 오 오 멋있다 래퍼 맞다 일부 전부 아 아 아 아 아 아 창빈이가 근데 커팅을 시작해가지고 아 아 근데 몸이 다리가 많이 커져 맞아 몸이 예뻐졌어 어 owski 금리 see 이걸 수장 막 요 요 요 요 유럽 남아 있잖아요. 아 알죠. 진짜 컴백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실 12시가 되기 전에 자는 것은 저희 컴백 전까지 들어오시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찍 자고 다음날 봐도 돼요 누구처럼 그렇게까지 안 자고 그러지 않아요 누구보다 빨리 뭔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오늘은 일찍 주무셔도 되나? 오늘 일찍 주무셔도 되나? 아마 뭔가 놀리고 싶은데? 안돼 알려주면 안돼 오늘은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뭐 주무셔도 돼요 내 기업으로는 월 8일날 남고있어요 친절해졌습니다 저희 또 저희 일본부가요 맞아요 그렇죠 아주 친절해졌어요 탐퇴까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스테이에 잠에 진작이 없고 있도록 정말 착해 안 자는 스테이가 많아졌다고 안 자는 스테이가 많아 여러분 밤새지 마요 틴트 트레저 뜨기 전에 밤새지 마요 그래요 여러분 밤새지 마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테이트도 다 남았으니까 봐봐요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진짜 멋있다 우와 또 내일이 뭐죠? 내일 뭐야? 내일 목요일이요 내일 목요일이요 내일 목요일이요 다음 날이 또 금요일이요 이혜니 날이잖아요 어린이 아 어린이 날 아 어린이 날 이혜니 날 이혜니 날 이혜니 날 이혜니야 어린이 아니야? 그건 그래 그럼 뭐야? 어른 어린이 우리 이혜니가 이러면 우리 23살입니다 맞아 23살 무슨 소리였어? 대단하지 않아? 나니까 아기빵 소리들어 왜? 그건 너 서른살 돼도 아기빵 소리들어 그럼 당연히 나는 자신갖으로 오빵 소리밖에 안 듣게 그건 어때? 방문이? 야 어린이 날 비온대 어머 나 귀에 진짜 걱정이 안 와 왜? 나 비울까봐 안 올거야? 안 올거야 아니 안 오겠지 뭐 귀 안 왔으면 좋겠네 귀 별로 안 좋아해 귀 왜 안 좋아해 귀 왜 안 좋아해 귀 왜 안 좋아해 또 3살 설마 거기까지 가는데 5,600원 더 가진다 네 네 빨리 퉁퉁퉁 소리꾼 삐employ 소리끌마 우라 쾅쾅쾅 천 나랑 여기서 비를 두렵네 네네 맞아요 소리꾼 해도 안 돼요 왜? 우라 비 오기 싫다면 소리꾼도 만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시즌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미난 걸 많이 보이시라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 정말 파이터에 걸맞는 그런 앨범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기대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정규랑 저희도 너무 설레요 너무 빨리 나왔으면 좋고 정확한 자신도 다닐 있잖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또 많이 준비했죠 그럼요 기대가 돼요 이번에 진짜 자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니까 항상 자신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가 진짜 입 갈고 그동안 이리 여모가리에 가려고 했는데 잇몸까지 갈고 잇몸까지 갈고 무릎도 갈고요 진짜 갈 것 다 갈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택급이죠 진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은 기대 해주세요 도착드립니다 도착드립니다 방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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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저녁 식사 특! 왜 궁금하지? 전롱탕 특이요 궁금해 줄게 줄게 Crisp 가지 특이요 중재빵 수빈 설정 삼성 무슨 짜증나 그 gün 찍은 zar 인퍼 den 인퍼를 찾았다 인퍼를